. . . . . .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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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요 진짜 잠깐만요 대상 대상 잘생겼다 가을이다 누가 국민들의 가슴을 본선 2차전의 음악이 오릅니다. 본선 2차전 미션은? 보는 사람같이 재밌지. 우리는 잔인해. 마스터분들은 두 사람의. 그리고 선택한 사람에게 주신 하트는? 왜 그래. 둘 다 잘할 때가 진짜 힘들어. 심사연단들이 나에게 줬는지 안 줬는지가. 참가자분들이 팬덤이 형성이 되어. 마스터 자리가 사실 쉽지 않은데. 깐수 마스터. 깐수 깐수. 누가 국민들의 가슴을. 예예. 1대1 대상. 제일 떨리지 제일 떨려. 슈스케 시즌3 우승팀 울랄라 세션의 박광선. 아야야야. 용감해. 안 받아줘.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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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암 아 예 위트야 저런 쪽 가수들은 컨디션이 거의 없어 없어 세월 속에 이제 한 사람만 선택해 주십쇼. 아 너무 어렵다 어떡해. 나 아직 안 울렀어. 언제까지 할 거냐고 지금 표정이. 눌렀습니다. 아 뭐 퍼포먼스에서는 빛이 나는 남자입니다. 안 갔다고 했었어요. 안 갔다고 했어야 된다고. 실제로는 제가 다른데. 24만 원이야. 그리고 마지막 두 글자로 모든 걸 보여줬다. 조상 분께서 천국에서 나를 토닥토닥 위로 해줘요 붐아. 나는 싱글링글링 잊을 수가 없. 약간 섬유유연제나 이런 CF도 좀 가능하고 아주 환기롭고. 창과 창이 잘 찔렀을까요 방패가 잘 막았을까요. 확인합니다. 나 이게 너무 굵어가지고 보여주세요. 자 10대 3이었습니다. 어떡해. 두 분에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잘했다 영화야. 다음 주 이어가겠습니다. 와 너무 너무 세다. 아 예 그리고 이분이. 아 일관적이야. 진짜 무슨 자기의 무슨 패션이 됐어 일관적이네. 아니 관리 받나 봐. 다리 보험 들어야겠어. 너무 센데. 완전 베테랑 완전 베테랑. 아 이제 카메라까지 보시라. 오늘 추웠어 오늘 운동. 누가 선택을 받을지. 어우 심장 좋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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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쾌쾌 쾌쾌 자 이제 공연 끝났어요 다 쾌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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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쾌장 하시겠어요 다음 회 결정하시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 무대가 너무 달라 종료합니다 이런 모습도 맛있어 눈을 뜨면 부분을 잡아 불렀잖아요 야 부담이 정말 크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오잖아요 폴 맥카튼이랑 이렇게 나와가지고 투표 결과는 올라가게 될까요 우리 다 일어나서 보는 거 처음이야 지금 승자는 이만별입니다 이만별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투표 결과 확인하시죠 하트의 분포도는 이렇습니다